dvwa 게시물의 아홉 번째 소스코드 디스클로저 공격 패턴 분석 및 스노트 룰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스클로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를 공지하겠다 공시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소스코드가 이제 뭐 이렇게 노출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요거 이제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비합에서 했던 내용 중에 phpcgi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최악점입니다 그 최악점 그 비합에서 거의 뒷부분에 했던 건데 요거 있잖아요 뭐지 이거 이거 phpcgi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요 내용이거든요 요런 게 있었죠 그 phpcgi 도우말 중에 마이너스 s 소스코드가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이랑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최악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명령어 이거 세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 그런 최악점인데 예 여기 dvwa 도 이 최악점을 갖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액티브 스캔도 했었는데요 어 일단 뭐 이쪽 내용은 예전에 쓰이니깐 넘어가고 자 그 아파치 로그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를 보시면요 로그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이 로그 중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바로 이거 있죠 그 도우말 옵션 중에 마이너스 s 이 마이너스 s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s 잠깐 봐볼까요 우리 비합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 마이너스 s라고 하는 그 도우말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최악점이 있었죠 그 url에다가 물음표 다음에 마이너스 s를 하니까 그 php 소스가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이 최악점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로그를 보니까 마이너스 s라고 하는 이 옵션을 다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럼 스노트 룰을 한번 봐 볼게요 9-2번 스노트 룰을 여시면 스노트 룰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내용도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alert tcp 룰 헤더는 어려운 내용 없고요 출발지가 외부 목적지는 내부로 되어 있고 메시지는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1로 설정했고 플로우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컨텐트에 물음표 들어가 있죠 자 컨텐트에 물음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옵션 탐색 옵션은 uri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에 하이폰 넣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uri 부분에 물음표란 그 다음에 하이폰 그 다음에 컨텐트 느낌표 등 오니까 얘는 이제 제외가 되겠고 아 여기 pcre가 들어가 있어요 pcre 자 일단 ui로 했으니까 uri 쪽이 되겠고 i 면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pcre만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처음에 물음표란 콜론은 이거 뭐였었냐면은 요거는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요게 파이프라인이 뭐였죠 이게 만약 100 파이프라인 200 하면은 뭐였어요 or 이었죠 or or 개념 or 개념이 일단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안에 파이프라인 or or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루퍼입니다 그루퍼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매칭이 되어버리게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그루퍼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음표 느낌표가 부정 전지 탐색이었고 앞에 있고 뒤에 없을 경우 매칭이 되는 거에요 이건 그루파에요 그루파 그루파니까 얘네들을 그루파를 하는데 이렇게 or이 있어서 어 이 그루파 내용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매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쪽 부분 봐볼게요 자 슬래시가 들어가 역 슬래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슬래시로 처리가 되겠죠 예 그냥 슬래시로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음표 안에 그 괄호 안에 또 물음표가 있네요 그리고 원래 이거 뭐라고 했죠 그루파라고 했었죠 그루파 예 근데 지금은 이 괄호 안에 php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없죠 그러니까 이 그루파 이 설정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단 역 슬래시가 있거나 또는 물음표가 있잖아 물음표 물음표면 뭐에요 이게 없거나 있거나 0번 이상 0번 아니면 1번이라고 있으니까 네 php 슬래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만 있거나 그죠 아니면 슬래시 ph만 있거나 가 되겠죠 자 요거는 뺏어보면 쉽지 않아요 이 물음표가 이 그룹에다 적용이 되잖아요 없으면은 슬래시만 있는 거고 만약 php가 있으면 슬래시 php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프라인인 or이죠 or 그 다음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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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슬래시 점이니까 이 점은 그 한자리 모든게 아니라 정말 점이 되는거죠 .php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을 하면은 어떤 애들이냐 이것만 있거나 그죠 아니면 슬래시 php가 있거나 아니면 .php이거나 이게 되는거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슬래시 바로 매칭되죠 슬래시 바로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php도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점 슬래시도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 경우가 되는거 같아요 세가지 경우 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했지 음 여기 이제 이쪽 부분 보면 되겠죠 이쪽 부분 방금 전에 여기까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자 역 슬래시 물음표니까 정말 뭐가 되는거죠 그게 물음표가 되는거죠 음 역 슬래시는 그 다음에 있는거를 정말 기호로 처리해주는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블라켓 안에 이거 결국에 요거를 해석하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별은 뭐였습니까 별은 뭐였습니까 0번 이상 반복이잖아요 요거를 이것을 해석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부분 공백이 몇 번 이상 반복 0번 이상 반복이 되는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역슬래시 하이픈이니까 정말 뭐가 됩니까? 하이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대문자 a에서 z랑 소문자 a에서 z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앞에가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0번 이상 반복이니까 공백이 없어도 되죠 그러면은 하이픈 하고 대소문자 a부터 z 아니면 소문자 a부터 z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취약점 진단할 때 사용했던 cgi 돈말이 마이너스 s였잖아요 이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애들도 되죠 공백이 0번 이상 반복이니까 몇 칸을 띄워도 마이너스 s는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음표 마이너스 s 바로 매칭 되죠 물음표 다음에 공백을 여러번 눌러도 매칭이 되네요 뒤에 문자는 해당사항 안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요 놈이었죠 결국 얘는 어떤 애들이냐 어 여기 경우가 슬래시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슬래시 php가 있었고 점 php가 이렇게 있었어요 세가지 요거 잖아요 요거 잖아요 요거 그럼 그 다음에 예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 얘네들 이거 잖고 예 그럼 이제 물음표가 오고 마이너스 s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 물음표 몇 칸을 띄든 다 되겠죠 네 슬래시 php 물음표 마이너스 s도 되고요 아 위에다 적을까 물음표 마이너스 s도 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 php 물음표 010번이사 반복이니까 몇 칸을 띄든 네 이런 거 다 되는 거고 얘도 물음표에 마이너스 s 되고요 네 점 php 물음표에 몇 칸을 띄든 마이너스 s 이런 게 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슬래시 물음표 마이너스 s 바로 매칭 되죠 그니까 물음표 뒤에 공백이 0번이사 반복이니까 공백이 몇 개가 있든 다 됩니다 이번에는 슬래시 php 물음표 마이너스 s 바로 매칭 되죠 자 물음표 다음에 공백이 0번이사 반복이니까 뭐가 있든 공백이 몇 개가 있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점 php 그 다음에 뭐야 물음표 마이너스 s 매칭 되죠 자 물음표 다음에 공백이 몇 개가 있든 다 되네요 그니까 이런 거를 예 pcr로 이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uri 쪽에 자 이거 복사를 해서 security onion에 가서 localrus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저장하고 룰 업데이트 자 룰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칼리눅스의 오아스프 잡에 가서 그 액티브 스캔을 돌려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dvwa에다가 액티브 스캔 할게요 9번 소스코드 디스크로저 자 그럼 저희가 만든 룰이 매칭이 됐네요 물론 기본적인 룰에도 매칭이 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확인이 됐으면 액티브 스캔 중지해 주시고 닫아주시고 애들도 f8 눌러서 다 삭제 그 다음에 룰 다 삭제할게요 이쪽 내용도 일단 취약점 우리가 비합에서 다 봤던 취약점이었고 pcrE가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앞장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pcrE 보는 방법 또는 작성하는 방법 개발자들은 더 많이 씁니다 이거 pcrE 웹 게시판 중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번호 같은 거 작성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